사랑을 담아서 당신의 남편 케빈 케빈? 케빈이 누구야? 처음 듣는 일 있는데? 당신 아는 사람이야? 어, 홍콩 오피스 대표야 대표는 당신이잖아 어, 나왔을 때 오피스에 대리총고를 하거든 홍콩, 여자? 왜, 여자면 어떡하려고 영홍콩사랑? 맞아, 뭐가 그렇게 의식이 많아 변호사님은 아니고 여보세요? 어때? 선물은 마음에 들어? 정말 당신이에요? 내가 약속했었잖아 모든 게 끝나면 당신과 있겠다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어디예요? 지금 어디 있어요? 지금 다시 만나러 가는 중이야 내가 갈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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